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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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쌀 때 그런 낙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좋은 주식이 아니라 이미 좋았던 기업을 계속해서 좋았던 기업을 가치가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게 주식이다라는 말을 벤저민 그레이옴이 했는데요. 주식을 생각을 했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70% 세일, 깜짝 세일 20% 왠지 굉장히 빨리 사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물건인데 70%나 세일을 한대요. 당장 사야 될 것 같고 이거 내가 지금 안 사면 당장 사라질 것 같고 남들에게 빼앗기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아주 필요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옷이 있는데 이게 개설이 지나서 시즌오프이기 때문에 70% 세일을 해서 3만 원에 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성급하게 굉장히 싸다라는 이유 하나로 옷을 샀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뭔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잘 입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새 상품을 그대로 우리 오이 마켓에 내놓았습니다. 70% 할인을 받아서 샀는데 어쨌든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한 번 제 손을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아주 값싸게 원래는 10만 원짜리 옷이었던 제품을 70%에 한 번 더 할인을 거쳐서 사실 그 옷의 본질은 전혀 변한 게 없단 말이죠. 하지만 같은 옷이지만 똑같은 옷, 똑같은 새 상품이지만 계절이 지났다라는 이유로 혹은 한 번 손을 탔다는 이유로 본질 자체는 같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같은 옷인데도 가치를 낮게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오이 마켓에서 옷을 산 사람은 10만 원짜리 옷을 2만 원, 만 원대에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는 혹은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세일한다라는 거 저렴하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죠. 마트를 갔을 때도 내가 이거를 먹을까 저거를 먹을까 똑같은 가치로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갑자기 깜짝 세일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게 동일한 가치를 나에게 주는 음식이라면 세일을 하는 쪽으로 가서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건을 살 때나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원리를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주식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알고는 있어요. 우리 개념은 알아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싸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고 주식을 올바르게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방법인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주식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고요. 상한가 가고요. 급등을 하고 있으면 아 이거 너무 좋은 주식이다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매수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 차트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고요. 물론 요즘은 여러분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대장주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또 장중에는 한 4% 이상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올라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 작년, 재작년쯤이었죠.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제약바이오들이 급등을 하면서 셀트리온이 40만 원대 가까이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거래량이 빵 터지는 이 최고가를 찍은 시점에서 분명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매수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 매수와 매도의 합이 이뤄져서 만들어진 게 거래량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 누군가는 이 38만 원대에서 매수를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아쉽게도 일단 그러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기는 했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셀트리온이 30만 원 이상인 이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업이라더라 코로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라더라 이런 뭐뭐 하더라 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비싸졌을 때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굉장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아 좋다라는 그 생각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쭉 빠졌고요. 기대감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이제 거래량도 서서히 줄어들고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는 시점까지 내려왔고요. 자 지금은 정말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는 기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증명해 주듯이 우리 셀트리온의 최근 수급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누적 순매수 5월 말부터 그리고 어제 기준까지죠. 한 달 동안 누적 순매수량이 순매수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아 물론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셀트리온을 지금 공략을 하자 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평가 TBR만 생각을 했을 때 기업의 청산가치만 생각을 했을 때는 고평가 영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가의 움직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가가 이렇게 빠진 시점에서 고점을 찍고 빠진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히려 주가가 다 빠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매도를 싼 가격에서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팔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과거 30만원 후반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의 절대적인 지표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는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높아졌을 때 거래량이 빵 터지는 이런 시점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셀트리온을 좋은 주식이다,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즉 비쌀 때는 매수해야 할 주식이라고 반대로 생각을 했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전에 비해서 더 낮은 가격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주식을 이제는 답이 없다, 안 좋은 주식이다 라며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다시 한 번 내가 과연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있는지 현명한 투자자처럼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를 한 것처럼 매매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1위인 기업이다 보니까 예시 종목으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역시도 과거에는 주가가 시장이 쭉 빠지게 되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주가 올라오는 거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 V자 반등 불가능하다. 올라오더라도 빠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이겨내고 주가가 쭉 올랐죠. 어디까지? 4만 원대부터 9만 6천 원대까지 9만 원대까지 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서야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지 10만 전자 갈 거다. 심지어 12만 전자 갈 거다. 지금 매수 타점이다. 라면서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물론 결과론적인 거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주식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쌀 때 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을 때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쌀 때 매입을 해서 비싸졌을 때는 오히려 앞으로 더 갈 거야. 10만 전자 갈 거야. 하는 그런 낙관주의자들에게 매도를 해야지만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사실 우리 주식 시장이라는 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고 소수가 성공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과 똑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현명한 투자자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더불어서 노란톡방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질문도 많으셨을 텐데요. 관련해가지고 종목 질문도 해주셨는데 저도 TV 시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요. 혹은 시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QR코드 찍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휴대폰 문자로 유료 문자 100원으로 샵 377이 주식해라 네 글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고민 되셨던 부분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함께 고민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종목 바로 GS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그저께였나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석탄 가격 관련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슈가 떴을 때 단타 매매 단기 매매 스캘핑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짧게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슈가 떠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가치가 높아졌는데 가치가 기업의 본질은 똑같은데 주가만 올라갔다라는 거겠죠.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어떡할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항상 기업은 실기 차이 하나씩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실적 보도록 할게요. 사실 GS글로벌을 매수를 하셨다라는 실적적으로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신 거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슈 테마성인 이슈를 보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사실 단기 접근을 하신 것 치고는 비중은 조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단타 매매 스켈핑 매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지만 반대로 급등락이 심해서 우리가 손절을 칠 가능성도 중장기 투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타 매매를 할 때는 비중은 적게 대응을 하시는 게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업 실적을 보시면 굉장히 실적이 우량한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자본 쪽으로 보시면 시가총액에 비해서 아주 불안정한 자본이다. 돈이 아주 없는 기업이다. 그럴 수는 없지만 기업이 가진 자산을 조금 더 뜯어보니까 부채 비율이 300%가 넘는데 유보율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즉 기업의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우리가 사실은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좀 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적으로 접근을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절가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정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니까요. 일단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정유,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석탄 관련해서 대장격인 역할을 하는 종목이었죠. 이번 주에 아시아 석탄 가격이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전력을, 연료를 비축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뜨게 되면서 이렇게 GS글로벌을 비롯한 석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글로벌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슈가 나왔을 때 초반에 분명 우리가 주식을 저렴하게, 비싸지 않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이런 꼭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슈가 뜨고, 이미 기사가 떴을 때는 이렇게 윗꼬리 구간에서 우리가 흔히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사자, 사자, 사자 남들이 아 이거 좋다더라 좋은 이슈가 떴을 때 그럴 때 매수는 잠깐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인 한글을 잘못 썼어요. 눌림목이라는 매수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굳이 똑같은 기업인데 이슈빨 때문에, 이슈 때문에 비싸진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겠죠. GS글로벌은 과거에도 이렇게 눌림목 타점 잡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이슈를 받아서 급등을 하고 나서 이런 지점에서는 사실 저라면 거들떠도 보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주가가 빠지고 이제는 이슈가 있는 기업인데 장기 이동 평균선 제가 이따가 이동 평균선 강의해드릴 거지만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거래량도 없어요.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주식이 잠깐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저렴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오히려 이슈가 뜬 이런 구간은 그저께였죠. 그저께 같은 구간에서는 매도로 낙관주의자들이 시장에 많아졌을 때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안정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매수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매수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나가야겠죠. 사실 이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GS글로벌이 어찌 됐든 추세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매수 타점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최근에 하락을 이어가면서 파란 색깔 선, 21선인데요. 21선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항대가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21선을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반등을 할 가능성도 단기적인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시장에서 오늘 오전장에 20선을 터치를 하더니 딱 반등을 하더라고요. 물론 반등 강도가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 부응까지는 오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은 수급 동향까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을 엿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주가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저렴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매수로 대응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날 이게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60선까지 뛰었던 이 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강력하게 매도 물량을 쏟아냈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전까지는 매도세로 일관을 하다가 주가가 뛰었을 때 매수를 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는 주가가 올랐을 때 이슈가 떴을 때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중요한 라인대가 20선 파란색 선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시장 영향에 따라서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20선을 지켜준다면 한 차례 반등은 가능하겠고요. 저는 반등한다면 1차적으로 평단가 부근에서 반 정도는 물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 가격대가 약간의 시장으로 인해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노선으로 3,250원 라인대는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단가 부근에서 제가 반매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추세를 살린다면 30% 비중은 조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30%에서 반 남은 비중으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LS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사실 이제 주가를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주사죠. 지주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주사 할인율 때문에 시장에서 대부분 저평가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LS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매출, 영업이익 이런 쪽으로 보더라도 꾸준하게 자회사들이 일을 잘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본 역시도 탄탄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채는 사실 아주 낮다라고는 제 기준에서는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해요. 200% 미만으로 168% 정도 만약에 이 기업에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부채 비율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유보율이 2000%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ROE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기업 재무적으로는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훌륭한 기업을 싸게 사는지 혹은 비싸졌는지에 따라서 주식이, 이 기업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기업인지 내가 나한테 좋은 기업인지 아니면 나쁜 기업인지는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번에 LS를 말씀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제가 비중을 못 여쭤 왔는데 어쨌든 현재 수익 중입니다. 평단가가 지금 현재가 보다는 낮은 상태시고요. 기업 자체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죠. 특히 해상풍력이라든지 여러 전선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는 신사업 역시 전기차 쪽으로 부품이라든지 충전소 분야에서 이런 신사업까지도 강화를 하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신사업 역량까지도 키워가고 있는 그런 기업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일단 다행히도 5만 4천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물론 제가 매수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비쌀 때 7만 원, 8만 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수가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잘 담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더 가져갈까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지금 비중이 모른 표 비중을 모르는데 비중이 아주 크지만 않는다면 LS 같은 경우는 기업적으로도 그리고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도 차트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있는 기업은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크시다면 1차적인 저항대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차적인 저항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우리 저번에 추세 공부 했었는데 앞전에 매수와 매도를 많이 해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차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매도해야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크시다라고 하면 한 7만 원대 초반 부근은 1차 저항대가 될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기업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흐름까지도 시장과 함께 시장 상황이 개선된다면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노란톡방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노란톡방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해 주시면 되지만 특히 장중 공개 방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차트를 직접 화면에 띄워드리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낮 12시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이동평균선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사실 이동평균선이 뭐지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립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레벨업 주식해라. 레벨업 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고 그 탄탄한 기초 위에 하나씩 하나씩 레벨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지금 기업이 좋은 기업인데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예를 들어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만원, 10만원대가 싼 가격이 될 수도 있지만 향후에는 지금 기준으로 내가 9만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아무리 좋은 기업도 우리가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형성된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하겠고요. 더불어서 기업 가치에 비해서 혹은 지금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지는 않은가 혹은 굉장히 바닷건에서 움직이고 있지를 않은가 이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혹은 사실은 주가의 흐름, 과거 주가의 흐름을 보는 이유도 앞으로 이 종목이 올라갈 종목인지 내려갈 종목인지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차트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바로 이동평균선. 우리가 꼭 차트 분석을 한다면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알고 있어야 할 이동평균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지금 주가가 비싼지 너무 높게 굉장히 시장의 과열된 측면 때문에 너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시장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이슈가 떴어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좋대요. 지금 당장 주가가 상한가예요. 이 사실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거 뭐 뭐 하다더라 이런 소문에 의존만 한다면 우리가 주식에서 오랫동안 성공을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입평선을 왜 알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과연 매수하기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그 판단 근거를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고요. 이동평균선이고요. 두 번째로 주가의 추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르는 종목 흔치 않습니다.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그 다음날도 오르고 그런 종목이 있다면 당장 매수해야죠.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100%도 없고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 크게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올랐다가 내일은 내렸다가 왔다 갔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타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도 영원히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되지는 않죠.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은 큰 추세가 하방으로 바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맨날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조금씩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추세를 완성하게 됩니다. 즉 주가는 항상 큰 사이클과 이 큰 사이클 내에서도 자잘한 등락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사이클 운동, 이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2평선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과연 하락하는 추세인지 상승하는 추세인지 우리 이전 시간에 추세에 대한 공부는 했죠.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과거 강의들 한 번 더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평선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너무 삼성전자 예시를 많이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시총 큰 SK하이닉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어찌됐든 올랐어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쭉 올라간 게 맞지만 하지만 주가는 사이클 운동을 반복을 하면서 자잘하게 봤을 때는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또 상승도 했다가 하락도 했다가 이런 사이클들을 타면서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 하락도 했다가 이런 큰 흐름들을 그리면서 가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큰 흐름을 지금 이 차트 뒤쪽에 있는 선들 보이시죠? 이런 선들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굳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이 부분을 알아야지 입형선의 기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한 사람만이 활용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매일의 종가를 산술적 평균을 내어 선으로 연결한 것 그리고 기본이라고 적어뒀는데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는 입형선 같은 경우는 매일의 종가를 그리고 산술적인 평균 즉 우리 예전에 시험 쳤을 때 국어 성적이 100점이에요. 수학이 90점이에요. 또 뭐가 있죠? 영어가 50점이에요. 이렇게 성적이 냈을 때 평균을 낼 때는 이 세 가지 과목을 전부 더해서 과목 수만큼 3으로 나눴죠. 자 수학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의 종가를 시험 성적을 평균을 낼 때처럼 산술적 평균 즉 다 더해서 5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을 낸다 라고 할 때는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뭐 그 다음날 이렇게 5일간의 종가를 모두 더해서 5로 나눴다라는 거겠죠. 기본으로 적어둔 이유는 설정값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종가가 아니라 뭐 시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중간값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어느 특정 값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든지 뭐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동평균선 가장 이제 증권사에서 기본으로 설정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구해지고요. 편의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은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평균적인 수치를 내서 쭉 선을 연결을 했다면 우리가 과거에 이 종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즉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아 5일 평균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 뭐 이거는 짧은 구간이지만 예를 들어서 121선으로 가봅시다. 121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120일간의 이 평균 가격을 모두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 큰 흐름을 큰 현재 주가의 위치를 이 평선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즉 과거를 알고 과거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시되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5일 이 평선이 단기 생명선이다 20일 이 평선이 추세선이다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의미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이 평선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열지 않죠. 일주일이면 월, 화, 수, 목, 금 특별히 공휴일이 없는 날에는 5일 동안 시장이 열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한 주 동안 주식을 매매한 사람들의 심리를 평균적으로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가 많이 이뤄졌는지 이 부분을 나타낸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우리 일주일 동안의 이 평선을 가지고 몇 년간의 흐름을 보겠어요. 사실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추세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빠르게 살펴볼게요.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추세선 중기생명선 이라고도 부르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휴일을 빼고 대략 한 달 동안의 평균 매매 가격을 의미를 하는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자 20 거래일 동안 즉 주식을 매매한 사람들의 심리 20일 같은 경우는 아주 짧지는 않습니다. 아주 단기적인 추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121선 241선 이런 것처럼 중장기도 아니기 때문에 중단기 매매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단기 수익 매매를 할 때는 또 20일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60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수급선 세력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의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0일은 대략 3개월 동안의 주가를 평균한 가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이 시장을 선도하는 세력들이죠. 기관과 외국인 자금 유입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 세 달마다 또 좀 있으면 2분기 실적 시즌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될 건데 이런 실적 발표 사이클과도 연관돼서 움직이는 게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 특히 실적주 매매를 할 때 60일 이동평균선을 잘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20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경기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20일은 대략 6개월 동안의 주가를 평균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6개월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올해도 2022년도 딱 6개월이 지났는데 기업들의 반기 결산 사이클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1년에 두 번이죠. 1년에 두 번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자금의 유입 여부 기업의 결산 사이클 기업 가치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있는 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게 5일, 20일, 60일, 120일 여기까지였는데 그러면 3일선은요? 그러면 10일선은요? 그러면 240일선은요? 600일선은요? 저는 뭐 15일선도 쓰는데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입형선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쓸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가장 기본적인 틀 대략적인 단기 입형선은 좀 단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중장기로 갈수록 중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이 틀만 머릿속에 두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고요. 제가 가장 기본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래량과 입형선 딱 이 부분만 설정이 돼 있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분홍색 선 핑크색 선이 바로 5일 이동 평균선으로 단기적인 흐름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게 이런 분홍색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초록색 선 초록색 선 검정색 선 이런 부분들은 121선 60선 이런 장기 입형선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짜잘짜잘한 등락을 할 때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평평하게 움직이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별로 이동평균선이 그 기간별로 단기 입형선이면 짧은 흐름을 중장기 입형선이면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입형선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 주가를 평균을 내서 선으로 이은 그 입형선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향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입형선이 위를 향하고 있어요. 즉, 지금 어제보다 어제의 기준으로의 이 평균 가격보다 오늘 기준으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더 비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겠죠. 즉,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 입형선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나도 당연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입형선이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아래를 향하고 있으면 하방을 뜻하겠지 라는 거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거를 많은 분들께서 놓치시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입형선의 방향에 집중을 해서 너무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자 라는 의미에서 방향에 집중을 해보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나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방향이 조금 가려졌겠죠. 우리는 지지와 저항와 별을 5개 쳐드리고 싶어요. 배열, 크로스, 이격도, 정배열, 역배열, 골든크로스, 스테드크로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들은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하나씩 개념 정립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방향 잊지 말자 방향 역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입형선의 첫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방향으로 상승과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형선이 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는 과거의 주가에 담긴 심리보다 최근으로 갈수록 비싸게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있는 것이므로 그래서 방향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방향이 아래쪽이다. 라는 게 의미를 하는 거는 지금은 과거보다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싸게 사고 이제 조금 가격이 떨어졌어도 그냥 매도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입형선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단기 이동평균선의 상승은 단기적인 상승을 의미를 하고요. 단기 입형선의 방향이 하락 하방으로 꺾여 있으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 입형선 장기 이동평균선의 상승은 중장기 흐름의 상승을 의미를 하고요. 장기 입형선의 하락은 중장기 흐름의 하락 추세를 의미를 하게 되겠죠. 주가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동평균선의 방향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때는 당연하죠. 당연히 확인을 하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또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아버지인 그랜빌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나 법칙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법칙 중에 한 가지가 방향을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형선 강의가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승 RNA라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의 차트 보시면 제 차트에서 초록색 선이 121 입형선으로 가장 장기적인 지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분홍색 입형선은 5일선으로 지금 선에서는 가장 단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241선도 있네요. 조금 더 장기적인 241선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분홍색 그리고 갈색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등락을 막 빠르게 하면서 5일선의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기 시작을 하니까 분홍색 선의 방향이 가로로 횡보를 하다가 위쪽으로 향하니까 단기적인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분홍색 선이 아래쪽으로 방향이 꺾이니까 굉장히 단기적인 흐름이 아래쪽으로 꺾이죠. 또 한 번 분홍색 선이 위쪽을 향하니까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중단기적인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20선 같은 경우는 5일선 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주가의 큰 흐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1 2평선이 올라가니까 이 시점에서는 주가가 역시나 단기적으로 올라가고요. 21 2평선이 꺾이기 시작하고 물론 여기서는 노란색깔 61선과 초록색깔 121선도 이전까지는 평평한 방향을 유지를 하다가 즉 중장기 추세가 어느 정도 횡보 추세 우리 흔히 말하는 그리고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박스권 이런 횡보 추세를 유지할 때는 중장기 2평선이 가로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방향이 꺾이기 시작해요. 60선, 노란색 선, 그리고 초록색 선 121선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이기 시작을 하니까 종목이 과거에는 5일선에 의해서 평평한 등락 내에서 단기적인 흐름만 바뀌었다면 현재 중장기 흐름이 꺾인 이후에는 5일선은 계속해서 등락을 하죠. 단기적으로 방향이 올라가면 올라가기도 하고 꺾이면 또 빠지기도 하지만 큰 추세 자체가 횡보 추세에서 2평선의 장기 2평선의 방향이 평평할 때는 횡보 추세였지만 아래쪽으로 꺾였을 때는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추세가 즉 장기적인 2평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단기적으로 5일선, 21선 위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나오더라도 큰 추세 때문에 오히려 윗고리를 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LIG NEX1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 우리가 꾸준하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정말 마음 편한 그런 기업이죠. LIG NEX1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제 차트에서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241선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이죠. 더불어서 초록색깔 선, 121선, 그리고 61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61선, 121선, 그리고 그 이상의 선들을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장기 평선들이 위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물론 단기적으로 사이클은 보입니다. 5일선과 21선 같은 경우 5일선, 11선, 21선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으로 꺾였다가 또 위쪽으로 꺾였다가 이렇게 짧은 등락들은 반복을 하지만 큰 추세, 61선, 121선의 방향, 241선의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눌리더라도 올라가고 눌리더라도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시 보시면 CS 베어링, 또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 60선, 120선, 240선이 하방을 향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5일선이나 11선이 방향이 위쪽으로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쉽사리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올라오다가도 단기적으로 올라오다가도 빠지고요. 단기적으로 올라오다가도 빠지고요. 급등을 했지만 5일선 방향이 살짝 위쪽으로 틀었지만 윗고리를 달고요.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올해 2월달부터였네요. 2월쯤부터 해서는 60월선, 노란색 선이 조금씩 평평해졌고요. 121선 같은 경우도 하락을 멈추고 평평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241선은 물론 아직까지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초까지는 하방 추세를 유지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121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아직까지 하방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을 막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지만 이제 방향이 서서히 평평하게 바뀌기 시작한 61선과 121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시적인 돌파를 하면서 5일선 방향도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고요. 추세 자체가 조금씩 전환이 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까지 오니까 지금 241선까지도 평평하게 만들어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에는 조금만 올라가도 5일선의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더라도 큰 추세가 중장기적인 추세가 하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장기적인 추세 역시도 평평하게 그리고 61선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보니까 방향이 위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상승을 한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2평선일수록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요. 단기 2평선일수록 이 단기적인 흐름을 나타낸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단기 2평선이 중요해요? 장기 2평선이 중요해요? 어떤 2평선을 봐야 할까요? 저는 다른 2평선 600선, 300선 다 보고 싶은데 안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다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기본 개념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내가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싶어요 하신다면 장기 2평선에 집중을 해야 하고요.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사실 장기 2평선이 아래쪽으로 향이 있더라도 단기 2평선의 흐름을 보면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동신건설 차트고요. 장기 2평선이 하방을 향하고 있어요. 장기 2평선들은 쭉쭉 내리 꽂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 단타 매매 못할까요? 단기 매매 못할까요? 아니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거래량도 들어오면서요. 추세를 하락 추세에서 돌려준 시점에서는 충분히 중장기 매매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단타 매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신화인터택이라는 기업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인 추세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121선, 초록색선, 그리고 240선, 61선 같은 경우는 평평한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의 방향, 11선의 방향이 굉장히 급격하게 위쪽으로 향하는 모습 단기적인 흐름을 상방으로 돌린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시점에서 충분히 단타 매매로, 단기 매매로는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추세는 이런 중장기 2평선을 참고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나의 포지션이 지금 단타 매매를 할 거예요. 혹은 중장기 매매를 할 거예요. 라는 그 포지션을 명확하게 하시고 2평선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KH건설, 제가 이거를 또 차트 캡쳐를 해왔는데 오늘 오전에 하다 보니까 상승폭이 장마감 기준과는 조금 다르죠.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단기 2평선들을 방향 위쪽으로 바뀌고 20선 살짝 꺾이고 있지만 5일선 다시 돌아섰어요.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짧은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장기 2평선은 긴 추세를 단기 2평선은 짧은 추세를 나타낸다. 라는 그 개념 그리고 그 개념과 함께 2평선의 기본인 이 방향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차트에 적용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까 말씀드린 지지저항 등등 2평선의 중요한 개념들 공부해볼 테니까요. 다음 강의도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